남편은 미군 대위고요. 별명이 바베큐맨. 40도에서도 매일. 바베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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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유지 든든한 뮤지 인터포즈 오셨습니다. I love you. 유지님 컬링. 파이팅. 너무 예쁘다. 뮤지엄이야, 뮤지엄. 우와, 넓다. 군인분들 다 초대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. 우리 레이리 원했던 야외 공간을. 야외에서 또 부어줘야죠. 딱 돌아보면 하늘. 너무 시원해요, 지금. 카페 느낌. 성수 카페 느낌. 바베큐, 비어, UV 뮤직.